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믹싱이나 트래킹 그리고 레코딩을 할 때 EQ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제가 가진 EQ가 무려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줄 아냐 뭐 다 쓰고 있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EQ를 다 쓰진 않지만은 이 EQ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 설사 모르더라도 모든 EQ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습니다 뭐 많이 알겠지만은 근데 어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EQ들을 다 쓸 수 있냐 뭐 그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곡에 맞는 EQ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EQ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EQ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이거는 비슷합니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 다양한 색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색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EQ도 이걸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곡을 믹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향이 나는 빨간색 컬러가 나는 그런 소리를 넣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보라색 보랏빛 그런 컬러를 넣고 싶다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의 라벤더 헤이즈라는 곡을 들으면서 아 보랏빛 향기가 이런 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긴 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프로듀서가 곡을 썼을 때 이제 엔지니어가 믹스를 했을 때 이러한 곡에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이퀄라이저나 컴포렉스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딱 됐을 때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딱 나와가지고 나는 보랏빛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런 이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퀴를 많이 알아야지 많이 알아야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작업하는 곡에 꼭 맞는 이퀴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이퀴를 공부를 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시간에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펫필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웨이브스사에 CLA-2A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 천편일률적으로 펫필터와 CLA-2A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를 쉽고 좋게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펫필터나 CLA-2A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쓰면 좋다라는 하나의 매직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믹스를 할 줄 안다 난 믹스를 하겠다 그리고 내 곡을 프로듀싱하고 싶다 다른 사람의 곡을 프로듀싱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10개 이상의 이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화가가 그림에서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다양한 사운드에 대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장비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펫필터 말고, REQ 말고, 로직 채널 EQ 말고, 프로툴 EQ 말고요 새로운 EQ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리 랩에서 만든 맨리 매시브 패시브 이퀄라이저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봤을 때 하드웨어로 처음 보게 되는데요 와, 참 비싸다, 참 중화다 이런 맛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쓸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다 비싼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거 없으면 저도 사실 마스터링이나 믹싱을 할 때 참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장비와 똑같은 그런 필터 커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로우 하이패스 필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쉘뱅이나 베일 타입에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이렇게 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필터 커브도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밴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고유 앰프, 다시 말해서 이 매니 매시브 패시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소리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그냥 걸치어서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이게 소리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거는 정말 실제 장비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섬세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믹싱을 할 때 어떤 소리를 찾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소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깊이 있고 굉장히 섬세한 그리고 또 굉장히 중호한 그런 사운드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매니 EQ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설명과 이러한 단어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퀄라이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EQ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콘솔 EQ, 우리가 알고 있는 니브 EQ라든지 SS EQ 같은 그런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EQ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파라메트릭 EQ, 자 그리고 그래픽 이퀄라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API의 560 같은 게 또 대표적인 그래픽 EQ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풀텍 EQ, 너무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풀텍 EQ들인데 이러한 EQ들의 모든 장점들을 다 골라 골라 골라서 하나씩 골라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맨리 랩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슈퍼 풀텍 EQ를 만들고 싶었다 다시 말해서 되게 아날로그 적이면서도 패시브 적인 많은 부품이 없이 딱 우리가 필요한 인덕터, 레지스터, 캐페스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소리를 변화해 줄 수 있는 패시브 이퀄라이저를 정말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심지어 보통 대부분의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조절을 해놓고 우리가 밴드위스를 바꾸게 되면 그 개인의 최대값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개인값을 설정을 해놓고 밴드위스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Q값을 바꾸게 되면 이 개인값이 자연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의 변화라는 건 항상 유기적으로 돼야지 어떤 왜곡이나 위상간섭이 덜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매시브, 패시브, EQ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을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모든 부품들이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또한 맨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튜브를 이용해서 소리를 증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에 따라 왜곡이나 위상간섭이 심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주 섬세한 작업부터요 마스타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EQ 0.5dB, 0.1dB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세한 작업부터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채널 EQing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모든 파라메트들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움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거슬림 없이 고음을 강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음의 지저분함 없이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복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맨니 CEO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걸 만드는 데 감수를 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을 뒤로 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직접 이 제품을 시현해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